개발기계 자세에서 다운로드 도브까지 도전해서 성공하셨다면 이제는 쉽게 일어설 수 있을거에요. 이 자세에서 그대로 중심을 잘 잡아서 손잡이 위치에 양쪽 발바닥을 가져옵니다. 그리고 중심을 잘 잡아서 그대로 일어서 보는거에요. 저는 패들없이 일어섰거든요. 어떻게 했을까요? 발바닥의 감각 오른쪽 왼쪽 이쪽으로 쏠릴 것 같으면 바로 중심을 살랑살랑 움직여주는 것이구요. 이제 진짜 넘어질 것 같으면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면 오히려 넘어지잖아요. 이 느낌을 아까 우리 손바닥이랑 같이 느꼈죠? 이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여주는거에요. 몸통 안정화 근육을 심부전방선을 근막을 잘 활용을 해서 흠 힙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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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한 댄스를 즐기실 수 있어요. 손가락 끝까지 패들링을 많이 하다보면 굉장히 손가락이 아플 수 있어요. 저같은 초보자들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더라구요. 손가락을 이렇게 잘 풀어주고 손목을 풀어주고 특히 엄지손가락 있는 부위를 잘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같이 준비운동, 중간중간, 정리운동으로 내 몸을 잘 소중하게 달아주시면 좋겠어요. 다시 Kwaku 그리고 뱅힙핀지 흠 힙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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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